오늘 은혜받고 성시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로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로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하미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오.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어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시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주일강당 48주차 강당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2021년 청지기가 또 발표가 되었습니다. 내년보다 굉장히 빠르게 한 달 빠르게 청지기가 발표가 된 것은 각 지역과 또 기관과 또 각 부서에서 위드와 원리스 또 재창조의 이런 응답을 또 누릴 수 있도록 미리 함께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런 성경적인 청지기로 또 최고의 이런 청지기의 응답을 누렸던 자들이 로마서 16장 일꾼들이죠. 그들은 더블 정체성을 가졌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두 가지 정체성이 뭐냐. 우리가 보통 보내는 선교사 나가는 선교사라는 두 가지 정체성을 이야기하듯이 이것을 우리가 다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자를 돕는 굉장히 중요한 삶도 살아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가 보급운동의 대열에서는 전도자라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정체성을 붙잡았던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은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인생 작품을 남겼고요. 결탄고 상을 잃지 않는 이런 언약적인 축복을 누렸습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로마서 16장의 일꾼의 응답을 또 동일하게 누려나가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저희가 강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창세기 3장 현장 속으로 보내시기에 앞서서 이제 앞으로 현장에서 일어나게 될 다양한 문제와 사건들, 핍박들을 다양한 각도로 설명해 주시면서 미리 영적으로 대비해서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미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비단 제자들 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 현장 속에 파송받은 정말 사도된 우리들 역시 이해하지 못할 상황들 앞에 증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금의 눈으로 바라보면 결코 이해하지 못할 일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금이 선포되는 현장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영적인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고 또 치열한 영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싸움은 사람과의 육탄전이 아니라 바로 사단과의 치열한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오늘 또 추운 날씨 속에서도 오늘 우리 새벽재단이 자리에 나온 우리 기아 성도 여러분들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사건 또 모든 문제 또 모든 만남을 보금의 눈으로 재해석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성시시켜 나가는 기아 청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보금이 우선되는 청직입니다. 34절에도 나와있지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로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로 왔노라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그냥 표면적인 문자 해석을 해버리게 되면 굉장히 오해가 생길 수 있고 영적인 혼돈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이 땅의 평강의 왕으로 오셨고 제자들에게 평안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마다 예수님을 평강의 실체로 또 평강의 전달자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화평이 아니라 오히려 불화와 반목을 일으키기 위해서 오신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평에 대한 유대인들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 본문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꿈꾸고 있는 평화, 화평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샬롬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바라던 바로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 현상적이고 이런 외적인 평화를 줄 수 있는 그 메시아가 도래하기를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내일부터 12월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 장식, 트리가 세워지고 또 많은 캐롤송들이 나올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래하고 행사하고 설교합니다. 불신자조차도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칩니다. 막연하게 그들은 인류가 평화를 누리고 또 행복하게 살게 되려는 막연한 염원 속에 이 크리스마스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순히 인간 기준에, 성공 기준에 그런 기복적이고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평화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을 하나님과 합평을 이룰 수 있도록 바로 이것이 합평의 본질이고 이런 내적인 평화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검을 주러 왔다. 이 검이라는 것은 적을 추기니돼 사용하는 도구지 않습니까? 무기로 검을 준다는 것은 바로 영적인 투쟁 바로 이 분열, 전쟁을 발발케 한다는 것입니다. 왜?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은 그리스도와 또 그의 통치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기까지 사생결단의 치열한 혈전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전투의 가장 치열한 격전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이 십자가지 않습니까? 따라서 에베소서 2자 14절 말씀에서 같이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는 우리와 합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따라서 이 땅에 참된 평화는 우리가 재호와 사망의 노예된 자리에서 해방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과 건세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과의 단절된 모든 불통의 관계를 이제 영적인 소통을 이루어질 수 있는 삶 이것이 진정한 합형이고 평화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35절 36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은 어머니와 며느리는 그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하미니 그러면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34절보다 조금 더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나오고 있습니다. 35절인 말씀은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이 말씀 자체는 미가서 7장 6절의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칫 그리스도께서 부모 자식 간에 이런 가족적인 분쟁을 일으키고 자칫하면 기독교가 오히려 인륜과 도덕을 무시하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사악한 종교다 라고 부신자들이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수많은 핍박들이 예상되지만 그들을 가장 많이 핍박하자가 누구다? 이방인이 아닙니다. 바로 그들의 가족이고 유대인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누굽니까? 이방인들 아닙니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사도바오를 가장 핍박한 자들 로마인이나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동족인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 35절에 보시면 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된다. 여기서 사람, 딸, 며느리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버지, 어머니, 시어머니 좀 나이 된 세대를 오히려 불신자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은 영적으로 볼 때 복음의 새틀 생동감 넘치는 복음의 침투력과 반면에 창지기 3장의 옛 틀에 잡혀있는 비복음이 바로 함께 갈 수 없다는 거죠. 물과 기름이 여러분 섞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5절에 불화하게 한다. 원어적으로는 둘로 나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는 같이 호흡하고 같은 공간에 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산자와 죽은 자입니다. 결코 연합될 수 없는 것을 불화라는 단어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상방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이를 함께 맺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정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자 이 말씀이라 이러면 완전히 정리되지 않습니까 어떤 불신자들은 불화한다 이 가족들 간에 서로 원수 맺는다 야 기독교가 가정을 파괴하는 종교 아니냐 또 일부 신자들은 또 이거를 굉장히 왜곡되게 받아들입니다 가족들 무시하고 원수 취급을 해서라도 술을 따르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난히 이단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이 이렇죠 집 나가버리고 부모만 안 듣고 이런 불화와 반목을 야기시키는 경우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왜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이 정확한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왜곡되게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자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집안의 식구가 원수라는 식으로 우리가 막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도 그랬지만 불신 가정 속에서 처음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왔을 때 우리 성도림들 상당수가 이 같은 상황들을 겪었을 것이고 또 겪고 계실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제사가 뿌리 박힌 불신 가정 속에 누군가 한 명이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자 이제 분쟁이 생기고 불화가 일어나는 것은요 굉장히 당연하고 굉장히 필연적인 일입니다 평상시에 그렇게 자상하던 아버지가 다정하던 어머니가 묵묵하던 남편이 180도 바뀝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일들이 생기냐 영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보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강단 말씀처럼 복음적인 시각으로 반드시 재해석을 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나의 구세주로 믿고 거듭났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생명의 성령이 법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제 내가 속해 있는 그 법 룰 자체가 달라진 겁니다 필요적으로 세상과 갈등하고 불화할 수밖에 없고 불신자는 철저히 내가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건 간에 마귀 자식이지 않습니까 마귀는 우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총 공격하고요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가만두지 않습니다 저도 예수 믿고 그냥 교회 다닐 때는 핍박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핍박받았던 시점이 언제냐 이 복음으로 결론 딱 내렸을 때 정말 가뭄 복음을 놓고 정식이도 본격적으로 시작하니까 본격적으로 핍박이 일어나서 제가 세 가지 말을 절대 부모님에게 하지 않았거든요 성장하는 동안에 안 해요 못 해요 싫어요 그 말을 한 번도 제 기억상에는 한 번도 그 말을 하고 자라는 무조건 순정적인 그런 딸이었거든요 그런데 교회 가지 마 라고 할 때 저는 예수 믿지 마 할 때 만큼은 싫어요가 나오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에게 제가 들었던 말이 뭐면 이 배신자 어머님 눈물 뚝뚝 떨어지시면서 이 배신자 이러시더라고요 칼부림도 나하고 겨울철에 쫓겨도 나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살 때도 있었고 그때 제가 하늘을 보면서 기도했죠 하나님 정말 사방으로 우격 싸움을 당했고 한 번도 부모님 말씀에 불신종하지 않았던 제가 용기를 낸 거죠 사실 좀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사방으로 우격 싸움을 당했지만 하늘은 뚫려 있더라고요 하나님 보고 계시죠 언젠가는 한 해 우리가 웃으면서 가족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그 시간표를 주세요 자 복음은 반드시 이런 갈등의 시간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복음이 늘 분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속하는 그 시간표로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명예장로님 명예권사님으로 하는 여러분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러죠 특히 새가족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문제 오면요 순간 헷갈립니다 야 이거 개종하면 가문에 안 좋은 일 생긴다더니 내가 예수 믿더니 지금 우리 가문이 이거 난리 났다 내가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내가 안 되겠다 교회 가면 안 되겠다 신앙 포기하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갈등과 분쟁 속에 있습니까 당연한 거다 이 갈등은 당연한 게 올 것이 온 거다 그리고 내가 제대로 예수를 믿고 있다는 증거시고 내가 제대로 정확한 복음을 풀잡고 있다는 증거다 그 증표로 오히려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을 열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그 순간 흑암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배가 아프겠습니까 내가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는데도 우리 가문 너무 평안하다 나는 너무 평안하다 아마 여러분 가짜 평안일 것입니다 평강은 아무 아픔도 어려움도 없는 무상 무념의 개념이 아닙니다 천만 년에 일어나 치료할 때도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절대 인도 속으로 들어가는 그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시사합자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보문의 37절 38절에 예수님께 합당하자는 세 불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 이젠 더 이상 혈연적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제일 의무요 그리스도의 제자의 본부는 바로 영적인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는 것 늘 부모님 앞에서는 혈연이었지만 저에게는 부모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였습니다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내게 하나님이 필요했던 거지 하나님이 첫째 우선순위가 아니었거든요 하나님 그 우선순위 바꾸는 작업부터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오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고 영적 심지를 굳건히 해서 여러분 보금이 우선시되는 선택을 하면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보금학산에 내가 우선순위를 둘까 절대 하나님이 우리를 손해보게 만들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 핍박받는다고 흔들리고 조금 경제 문제 왔다고 흔들리고 조금 억울한 말 들었다고 상처받고 흔들리면 어떻게 우리가 세계보금화의 대열에 설 수 있겠습니까 분쟁과 갈등의 시간표가 지나 반드시 보금 안에서 결속되어지는 그 시간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게 그냥 믿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영적 우선순위가 내가 먼저 바뀌면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는 가문을 다 움직이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는 결국 본론을 말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럴 땐 우리 신앙도 본론 붙잡고 가야지 서론적인 거 붙잡고 신앙생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거 하나 붙잡고 나머지 서로는 흘려보내는 영적 여러분 게일루만의 삶 속으로 심플 라이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만 말하는 거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뭐 말하냐 선행구제 봉사 기독교 사랑 봉사 교제 말해라 하지만 이거는 다른 종교단체 사회단체에서 이미 시민단체 교과서 충분히 다 말하고 있습니다 기본입니다 인간의 영적 문제 이것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우리 예원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은데 교회가 부흥한다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은데 내가 늘 평안하고 우리 가정에 아무 문제 없고 우리 교회가 화목하고 부흥한다 저주죠 잘못됐는데 그것이 맞는 것으로 알고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 시대적인 사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 감히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정권 대사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에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에 산 증인으로 여러분들이 21년도도 멋진 청직이로 귀한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상을 잃지 않은 청직입니다 오늘 40절에서 42절에 보면 전도자의 가치와 그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그리스도의 정권 대사이기 때문에 전도자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모시는 것과 같고 전도자가 가는 현장은 예수님이 직접 가시는 현장과 같은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 될 수는 없지만 선지자적 제사장 왕적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대신하여 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주님을 알 수 없는 것이고요 주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단임 목사님께서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구약의 축복장이 신명기 28장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사모하는 말씀인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것이 바로 전도자의 발걸음인 것입니다 전도자가 가는 발걸음마다 그 현장이요 생명 없는 떡반죽구름까지 복을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는 종합적인 축복인 것입니다 복음 가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갇히는 것인지 여러분 이 중요성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에는요 뭘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들어가도 안 되고 나와도 안 되고 이것이 창세계 3장 저주 아래 우리가 묶여 있었기 때문에 저주의 사슬과 아래 우리가 그 올마틀 함정 속에 묶여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는 나 때문에 생명 없는 떡반죽구름까지 복을 받고 그렇죠 내 몸의 소색 뿐만 아니라 가축의 새끼까지 다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 있습니다 복의 근원 저는 그 자부심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 오늘 내가 발로 밟는 모든 현장들 나 때문에 다 복을 받은 줄 알아 저 이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이런 뻔뻔한 당당함이 어디서 나왔냐 예수님의 생명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완전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자존감이 회복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41절 42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 그리고 전도자를 돕는 그래서 냉소 한 글 쓰라도 대접하는 그 손길은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세 가지 상을 결단코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역보그마를 위해서 가문보그마를 위해서 본교에 섬기고 있는 각 기관과 부서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어찌 보면 굉장히 유한한 세계 속에 냉소 한 그릇과 같은 굉장히 작은 원신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굉장히 크게 보시고 우리에게 이 상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의 문도 더불어 같이 열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약속하신 41절 42절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상을 거룩한 부담감은 있지만 영적인 욕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결단코 잃지 않고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악호가 우그거리는 호수가에 빠진 사람을 어떤 사람이 건져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사람이 용기가 있어서 뛰어든 것이 아니었죠 등 떠밀려 얼떨결에 사람들이 밀어서 빠졌는데 용케도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그 수용실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그 공통점을 보면 사실은 무능하고 연약한 자들 하나님이 강하자를 부끄럽게 할 만큼 그릇을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참 하찮은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령준 거죠 원석과 같습니다 다듬어서 훈련시켜 포석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가십니다 먼지 있는 그릇이라도 주인이 쓰고자 할 때는 먼지 닦아서라도 그 그릇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모세와 여우수와 보십시오 나는 아이다 나는 혀가 둔하다 나 할 수 없다 말 잘하는 아론 붙이지 않습니까 이사야 41자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미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사람이 내 옆에 와서 내가 너와 함께할게 참으로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 꽉 잡아줄게 아니 설사 여러분 가족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의지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참으로 참으로 하는 말을 거듭 강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제 여러분 강단 인사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직분은 나의 달란트를 발견하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내가 뭘 갖고 있는지 사실 나를 정확히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그런데 직분을 감당하다 보니 내 자신도 몰랐던 그런 숨은 달란트들이 발견되어지고 또 그 직분을 감당하느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개발되어지다 보면 결국은 직분이 축복의 통로구나 이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자를 구하는 자의 조건은요 잘생겼냐 외모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학벌이 좋았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돈이 많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에 빠진 자를 건져내는 자는요 일단 물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건져낼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일단 있어야 되겠죠 같이 죽으면 안 되니까 자 물에 빠진 자 죄의 호수가에 빠진 자를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능력도 함께 주셔서 우리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직분 주실 때는 여러분 감당하게 하시는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칼릴티가 인생 최고의 날이 자기 인생의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 된 것처럼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을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늘 365일 모든 날들이 이미 인생 최고의 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결단고 상을 잃지 않고 마지막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최고의 자랑의 영광의 멸류관에 맞는 우리 귀한 청지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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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